네, 에이다와 이더리움 다시 강세장의 시작일까요? 비트코인이 6천만원을 돌파하면서 알트코인들도 강세장을 끌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글래스노드에 따르면요. 거래소에 예치된 비트코인 잔고는 지난 2018년 11월 말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를 강세장의 신호로 분석을 하는데요. 이는 롱포지션에서 매도의사가 있는 트레이더는 거의 없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시장의 관심은 역시 빅스타 라이벌 에이다와 이더리움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말 스테이킹 풀 마이그레이션 예정 에이다, 또 4월 14일 베를린 업그레이드 하드포크 예정 이더리움 가격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블록테마 토크 주제는 바로 지금이 마지막 저점인 이유 4월 14일 이더리움 하드포크 그리고 3월 말 에이다 스테이킹 풀 네, 이더리움의 강력한 라이벌이죠. 에이다. 에이다의 창시자이자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인 호스킨슨이 이더리움의 강력한 디스를 했다고 합니다. 헤이 이더리움 유난히 거무셨던 어릴 적네 이더 사람들은 손가락질해 내 이더한테 너 이더는 경쟁 상대 아냐 넌 96세 휠체어에 탄 노인 와,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진짜 이렇게 디스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더리움을 디스하는 거죠? 찰스의 입장에서는 이더리움을 이겨야 하고 적어도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일정 부분을 뺏어와야죠. 지금 2위 경쟁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에이다와 폴카다. 사실 이오스도 있는데 이게 3파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오스는 약간 살짝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1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1위 흠집내기. 그게 가장 좋은 마케팅 수단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에이다가 얼마 전에 메리 하드포크를 통해서 지금 큰 하드포크를 하나 끝냈잖아요. 그리고 에이다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토큰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사실 이더리움은 이게 2016년부터 됐어요. ERC20이라는 그런 토큰 프로토콜로 2016년부터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에이다는 지금 된 거죠. 이게 뭐 에이다가 개발이나 런칭이 당연히 이더리움 이후에 나온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어찌됐건 이런 대표적인 한 면만 보더라도 에이다가 후발주자다. 이더리움을 따라잡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 네. 그런 와중에도 이더리움은 가격이 2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상승이 되는지 그 배경에는 수수료, 가스비 해결이 있다고 하는데요. 7월 하드포크를 통해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는 EIP-1559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다면서요? 이게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뭐 예정대로 될 것 같아요. 물론 채굴자들이 지금 반대하긴 하는데 아마 예정대로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이 EIP-1559가 뭐냐라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전에 이더리움 전송피가 높아지는 문제 얘기하면서 버스를 예로 들었잖아요. 맞아요. 버스가 한 30인승인데 승강장에 한 50명 기다리고 있어요. 한 30명밖에 못 태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버스비를 많이 낸 사람들 선착순으로 태웁니다. 그러니까 전송수수료가 계속 올라가는 건데 이게 너무 올라가니까 그리고 부하도 너무 걸리고 하니까 EIP-1559에서는 버스 기본요금을 딱 정해놔요. 그리고 기본요금 플러스 팁. 그래서 기본요금은 무조건 내야 되고 팁을 좀 많이 내는 사람들 위주로 한다라고 하면 이전보다는 조금 완화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버스 기본요금 이 팁은 소각한다. 소각한다. 그러니까 유동 물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 물량이 없어지면서 이더리움의 인플레이션 이더리움은 무한 발행이거든요. 기준 없이 막 찍어낸다는 건 아니고 상승률을 계산해서 한 2, 3% 정도 계속 추가 발행이 되게 돼 있는데 자체적으로 소각되면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되니까 아주 좋은 지금 제안이 나왔고 하드포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채굴자들은 지금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채굴자들은 실질적으로 채굴 수익이 3분의 1에서 한 4분의 1까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타격이 크겠네요. 마찰도 있고 우지한 같은 경우에 공식적으로 반대한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저는 결국은 잘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한 속에서도 이더리움은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강세 모멘텀을 잘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인크립토는 지금 이 이더리움의 차트가 다이아몬드형 차트라고 말을 하면서 만약 이 다이아몬드 상단 경계선을 뚫으면 2,150달러 선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이아몬드형 차트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다이아몬드가 단단하잖아요. 뚫기 힘들겠죠? 뚫으면 날아간다는 겁니다. 다이아몬드의 모양 박스권에 갇혀있다는 건데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다이아몬드형 차트가 이게 흔히 나오는 차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이걸 삼각수렴으로 많이 보기도 하고 다이아몬드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게 캔들의 패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헤드앤숄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모양대로 갔을 때 이렇게 된다는 법칙은 없어요. 맞습니다. 패턴도 이렇게 형성돼 있고 시장 상황도 좋고 업데이트도 예정돼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을 해야겠죠. 아, 네. 다이아몬드형 차트라고도 하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 이더리움을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매매 전략이 궁금합니다. 아, 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더리움이 213만 3천원이죠. 네. 213만 3천원이고 지금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고 변곡점이 190만원 정도였어요. 보시면은 여기서 2평선 2개가 겹쳐있던 상황이었죠. 5일 2평, 20일 2평이 겹쳐있던 상황에서 여기를 크게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죠. 네. 단기 2평선이 중장기 2평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를 내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 여기 돛지 보이시죠? 돛지 올라간 상황에서 고민고민하고 있고 위쪽에 저는 저항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216만 3천8백원 현재 가격 213만 4천원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수익을 좀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은 좀 파셔야 한다. 이더리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추세를 봤을 때 그렇고 이더리움만 보더라도 지금 180만원대에서 210만원대가 됐으니까 좀 단계로 접근하신 분들은 좀 수익실은 하는 게 맞죠? 수익실은 하는 게 맞고 추세 자체는 지금 좋습니다. 이더리움은 뭐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너무 좋고요. 네. 그러네요. 지금 한시간봉인데 한시간봉 기준으로도 208만원에서 지금 수렴을 또 거치고 한 번 더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고 전반적으로 좋다. 그런데 지금 최근 어제 어제 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많이 오른 면도 있고 지금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봤을 때 한 번 더 비트코인이 출렁일 수 있으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실현을 조금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에이다를 볼까요? 그럼 3월 1일 카르다노 블록체인에 메리 하드포크가 활성화됐습니다. 그 이후에 프로젝트 탈중앙화를 하기 위한 궤도에 올랐다면서 3월 말이면 거버넌스 전체가 에이다의 스테이킹플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호재 뉴스에 목이 말라 있었는데 어떤 뉴스인가요? 아, 예. 3월 말에 이게 다 옮겨온다. 네. 이런 뉴스는 지금 현재 에이다 네트워크 거버넌스 상에 있는 그런 예치 자금들이 지금 에이다 스테이킹풀에 다 들어온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게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저희 제작진 앞으로 감동스러운 호프집 사장님의 사연이 전해져 왔습니다. 2017년 가을에 에이다를 1600원에 6천만 원을 넣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쭉쭉 빠져서 2019년 최악일 때 에이다가 30원까지 폭락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존버, 존버, 존버를 외치면서 쭉 갖고 계시다가 최근에 1680원에서 본전에 청산하셨다. 이런 소식을 저희가 또 접수를 했습니다. 진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비투로드님은 이 사연을 어떻게 좀 보시나요? 고생 많이 하셨죠. 3년을요. 3년, 이게 말이 3년이지. 3년 동안 얼마나, 얼마나 매일 수요일이셨을 거예요. 이분은 수시로 이렇게 계속 눈이 돌아가서 다른 코인은 다 오르는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축하드리고요. 시간을 이기는 게 가장 힘듭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도 축하드립니다. 그럼 과연 에이다, 지금 매매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지금 호프집 사장님은 청산을 하셨죠. 이게 저는 작은 팁이라고 생각해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1680원에 파셨다. 아주 잘 파셨다. 정말 고점에 파셨네요. 아주 잘 파셨다. 그리고 지금 에이다 차트를 보시면요. 저희가 차트를 볼 때는 항상 크게 봐야 됩니다. 월 차트 먼저 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조금 떨어졌다고 하지만 많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동안 많이 올랐네요. 많이 떨어진 거 아니고요. 대충 이거 어림짐작으로 봐도 만약에 비트코인이 크게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에이다의 지지선은 제가 볼 때는 1,200원이 1차 지지고 사실 여기서 크게 무너진다고 하면 지금 보시면 800원이에요. 물론 그 전에 라운드 피규어라고 의미 있는 가격대 1,000원이 있긴 한데요. 에다가 제가 폭락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요. 온다면 그렇다는 거고 지금 상승한다면 지금 여기서 5.12평, 22.12평 수렴하고 뚫고 지금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1,600원 정도까지는 저는 그 추세가 좋다면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어찌됐건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 아직도 많이 오른 상황이에요. 아직도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저는 에이다는 지금 큰 호재 하나가 끝난 상황이라서 이런 경우는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하시는 걸 추천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적어도 적어도 1,300원 지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시거나 1,200원, 1,000원 1,200원이나 1,000원 이 정도 가격까지 조금 조정을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은 가격에 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월봉도 체크를 해야 되는군요. 저는 항상 봐야 돼요. 저희가 월봉 그러니까 저희가 3분봉으로 단타를 친다 1분봉으로 단타를 치더라도 월봉을 보고 큰 추세를 보고 그 다음에 주봉을 보고 1봉을 보고 제가 단타를 친다는 건 오늘 하루에 매매를 끝내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추세가 좋은 걸로 해야 되겠죠. 근데 추세라는 건 1분봉 보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어떤 흐름을 찾습니까? 네. 흐름을 찾아요. 못 찾아요. 이렇게 해도 이틀 전 거 3일 전 거 3일 전 거 밖에 안 보여요.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뭔지 보려면 기본적으로 1봉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봉, 월봉도 보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에이다와 이더리움 최강자들을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성투하세요. 여러분 성투하세요.